왼쪽 셋, 빠르게 제압해야 할 상대. 오른쪽 둘, 조건 반사 나중에 처리한다. 기선 제압을 해야 한다. 빨리 끝내자 그냥. 뭐하냐? 비쥬! 아이씨! 아이씨! 시! 야! 다오아. 야. 미안하다. 족밥으로 봐서. 야, 나와봐, 나와봐. 야, 이 새끼 손 잡아봐. 개새끼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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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새끼가 그니까 지 주제로 알아. 개새끼가. 개새끼야? 괜찮냐? 아, 벌 아파. 여기까지만 하자. lus 17mm. скорее혈끼가. 룽 Methods. 카드는 의상은? 감사합니다.